아, 900418. 구건희 지원자님. 예. 2차 면적 불합격입니다. 저희 진영 문산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합격자한테는 저희가 문자를 다 보내거든요. 자동 문자라서 잘못 들리가 없는데. 저기요. 아무리 불합격이라도 연락은 줘야죠. 그게 최소한의 예의. 어? 여기 식당 없어졌네?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? 대학 안 나왔어요? 예. 콩슘 뭐해? 나이도 꽤 있는데. 아, 남 나는 오늘 오호 recipient에게 remote Vi fine programme. significant. ilipp할로 재회생. 네, 너는 뭐할 줄까? 아, 선배님. 한국호습 사람들. consulting. 아니. Super. вик だ이니Вотogie 이랬어. 고은역으로 축하해야 될 것 dissolger잖아요. 저기요. 오빠, 여자친구 있어요? 응 어, 있어요, 여자친구 아, 며칠이나 됐는데요? 8년? 8년? 그럼 결혼까지 하겠네요? 결혼은 무슨... 오늘 1차례 했지? 면접 준비는 많이 했어? 그냥 뭐... 아, 인사팀은 여자 직원들이 거의 프리라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아... 그래 응 나 친한 동기가 인사팀이라 슬쩍 듣긴 했는데 인사팀 T.O. 몇 명인데? 야, 그건 알려주면 안 되지 두 명이래 됐지?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... 아... 나... 잠시만...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